뜨겁게 불타오르는 흥미로운 아직은 우리 너무 힘들고 냈을지만 그러나 누가 멈추는가 해결은 천천히 가르쳐 바람차 넘던넘어 높이는 에덴으로 아 창도 없이 가는 희생이여 머물 곳이 따로 없나 해도 사랑하는 그대 함께 가는 너와 나의 정춘 열차여 정춘 열차여 정춘 열차여 정춘 열차여 구두 열차여 아 왜 이렇게 작냐? 화내자 왜 이렇게 작냐? 왜 이렇게 작냐? 화내자 뭐야? 아 왜 이렇게 작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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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작냐?